Q.sk LonIR wife omeen Q.sk LonIR wife 2018 아이바이네 뇼즈 시리즈는 계속 됩니다 Q.sk LonIR wife 네. 버즈비TV의 고품, 껴갚이버라의 디티 어타임즈 지금 시작 하겠습니다 BR eru vita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2600 2600 했었죠 지금 2605 모델 입니다 2605 모델이요 우리가 포플러벌탑의 2600, 2600년형 모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기존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전체적인 2018년도의 아이바네즈의 변화 양상이 궁금하신 모델은 2600을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더 리뷰를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00 모델은 아이바네즈의 2018년형 처음으로 출시가 된 신제품이에요 기존의 모델들은 2018년식으로 리뉴얼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600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기조로 새로 출시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목재 수급의 문제인데 우리 대체목의 명가 아이바네즈 전세계의 모든 나무를 일단 기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다 벼어오는 거죠 일단 써봅니다 다 눌러서 한번 냉목재로 만들어 보는 거야 인도네시아가 나무가 많죠? 네 나무가 많죠 또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나무가 많다고 인도네시아에서 거기 있는 나무만 벼어다가 만들겠습니까 뭐 다 이제 전세계에서 수입을 하고 고르네요 네 가서 이제 뭐 또 수급을 하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뭐 제일 이번에 발굴한 새로운 목재 중에 임팩트 강한 건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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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아프리카 왠지 그래서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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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팡가팡가 펜저 펜저 뭐 다양하게 읽히더라구요 그 이게 뭐 영어권이면 펜저 펜저로 읽히고 네 뭐 팡가팡가 팡아팡아 빵야 빵야 이렇게 읽는데 저희는 이제 발음의 어떤 찰짐을 위해서 빵야 빵야로 통칭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네 이 4개 보시면 아틀라스 5 15피스네 빵야 빵야 메이플 페덕 퍼플허트 월넛 이게 뭐 이거는 사실 우리 이번에 기타에서도 나인피스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 야 뭐 기타에 무슨 나인피스 뭐 이랬는데 뭐 15피스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야 이거는 이렇게 정교하게 얇게 켜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퍼플허트라는 자신목이 갖고 있는 저 새빨간 색상 같은 거 이런데 이거 비다가 조금 잘못 빈 거야 이런데 약간 약간 이런데 살짝 뭐 이렇게 된 거죠 두께가 이런데 무늬목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티가 또 많이 나요 아주 그냥 마감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점 지판의 로즈우드를 쓸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 목재들이 점점점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다양한 대체 목들을 찾고 있다 이게 지금 아이바네즈 2018년도에 새로운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600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아주 힘이 좋은 사현 중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았던 써보지 않았던 목재 조합을 통해서 훨씬 더 좀 강하고 힘 있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2605, 2605 모델까지 그대로 적용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운드가 강하고 팍팍 튀어나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락 성향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오현모델로 오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강하게 부스트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펙스 살펴볼게요 217만4천원의 권소가에 173만9천원 할인가 이것도 한 20% 할인이 적용됐네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 113cm, 두께 37mm, 12 플랫 뒷둘레 83mm이고요 탑에 포플라 벌탑 올라가 있어서 1070 PBZ 얼마 전에 했던 일렉기타와 같은 디자인 2600과 같은 디자인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에는 마호가니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지난 시간에 2600과 기조비교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목재는 다 똑같네요 넥은 아틀라스5 15피스넥입니다 말씀드렸던 빵야빵야를 시작으로 해서 메이플, 패덕, 퍼플라트, 월럿 있는 목재는 다 갖다 썼죠 지판은 바운드 빵야빵에 올라가 있어서 이 촘촘한 무늬 이게 빵야빵의 특징적인 무늬목으로서의 성격인데 오히려 로즈우드보다 보는 재미는 더 있어요 그리고 고토 머신헤드 45mm 너트넥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프텍 블랙터스크 XL 너트 305mm 지판공열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렛은 미디엄 스티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그리고 34인치 864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네요 역시 락 성향이 강한 만큼 24프렛까지 가지고 있고요 노드 스트랜드 빅 싱글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MR5 브릿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브는 패시브 액티브 전환이 가능하고 픽업 블랜드 노브 마스터 볼륨 노브 가지고 있고요 3밴드 이퀄라이저에 그리고 미드 3개로 250, 450, 700 이렇게 미드 프리퀀시 조정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게 패시브로 전환이 됐을 때는 트래블 노브가 마스터 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 기존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로 넘어갔을 때는 아예 톤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모델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패시브 온리 라는 기능으로 거기서도 마스터 톤을 조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사운드 메이킹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패시브랑 액티브랑 볼륨의 지금의 댐핑이나 이런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는데 뭐 패시브가 강한 건지 아니면 액티브를 조금 다운을 시킨 건지 이게 어느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워낙에 출력이 강한 그런 악기다 보니까 이 SR이 좀 액티브 보다는 패시브 쪽을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힘이 아주 좋아요 네 그럼 바로 무게 달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승채씨가 첫 판 패배를 오랜만에 하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6480 저는 30g을 더 했죠 저는 저는 그렇게 뭐 많이 나지 않 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3.85였어요 3.86 8586 8586 네 3.86 다시 복귀합니다 네 이승채 쉽지 않아요 전 오늘 50%만 가져가면 됩니다 이승채 쉽지 않은 상대예요 지금 만약에 오늘 승채씨가 이러고 남은 두 판 다 이기잖아 그러면 그대로 75% 승률 유지입니다 예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네 3.86 키로 나왔어요 무게 차이는 꽤 나는 편이네요 3.49였단 말이죠 3.49에서 그죠 거의 300g 이상 370g 차이가 나네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액티브 상태고요 액티브 상태면은 이렇게 네 EQ가 먹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미들은 가운데입니다 네 자 오연 오연이 네 밧줄 성향이 상당히 강한 네 네 네 네 자 앞에 픽업이요 무거워요 사운드가 락성향이 분명히 좀 튀어나오네요 네 이 오연의 버허허허허허 이 능력이 강해요 이 능력이 강해요 어우 저 줄 굳은거 봐 와 자 패시프트 EQ 안먹을 때 바이패스 해야 될까요 네 그죠 사운드가 별로 그렇게 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네 이때는 이제 이걸로 톤만 네 마스터 톤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죠 폭이 되게 크죠 네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하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슬랩도 한번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이거 D 키로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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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새 베이스도 필터나 그런 공간계류 많이 쓴다고 아까 사장님한테 어필하셨는데 사운드 하나 간단하게 메이킹해서 들어볼게요 어우 좋네 분위기 너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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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슬랩 하면 되게 좋겠네요 코러스는 슬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와우도 한번 해주시죠 와우요 와우 좋은게 있으니까 재밌네요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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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오토와우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베이시스가 직접 와우를 밟으면서 슬랩을 연주하는 것도 아주 다채로운 사운드의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주에 묻혀서 바로 들어볼게요 와우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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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앞에 보이시는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씨가 뽑는거죠?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